나 3위야 그러면 기왕은 3위가 3위야 기왕은 3위 기왕은 3위 당연히! 당연히! 기왕은 3위! 3위! 난 3위! 야 나한테 일단 안정부는 잘못된... 3, 6, 10이잖아 3, 6, 10 2위, 3위, 9위, 10위는 가명으로! 어? 오케이 됐어! 10위는 비즈업! 2위! 잠깐만! 2위가 게이 하위 2점! 3위 2점! 2점! 5위가 중국형이잖아요 9위가 나야? 하하 하하 10위가 뮤지 맞네! 맞네! 야 너 9위야? 5위가 5위가 3위 장기야 아 3위가 9위야 3위 장기야 전현무일 수도 있잖아 어? 왜 물어봐요? 고급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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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씨 장기아씨 지석진씨 전현무씨 김종국씨는 홀수스 나 9위 맞네 아 9위 아 9위 아 9위 형 지석진 나 11위? 7위인가? 7위야 7위 지석진 썸바 2위 아냐? 왜 이렇게 높아 나 지석진이랑 전현무가 7위냐 11위냐 왔다 갔다 해 지금 8위가 그냥 광경이야 내가 8위야? 지석진 지워 내가 8위야? 지워 나 8위 확정 나 8위 확정 8위 나구요 광경이 아 나 광고같이 진거야? 너무 올라갔어 그럼요 지석진 웃기긴 하다 웃기긴 해 야 잠깐만 내가 11위 아니면 7위고 형무가 11위 아니면 7위 지석진 내가 진짜 모르겠다 미래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봐도 그게 진짜 여기서 내가 여기 야 장무가 여기냐 어 진짜 호락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맞느냐 아니면 다들 진짜 호랑말냐 지금 형무하고 석진이 형만 딱 우리가 정하면 되죠 지금 어느게 더 기분 좋은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인적으로는 둘 다 비싸지 그래 맞아 7등이잖아 7? 7등이잖아 골기아웃 치고 언제나 차이지 나름 시켰는데 전반적인 여론이 이경무 형무가 이렇게 형무가 대승적으로다가 이거 진짜 팀을 위해서 양보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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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무가 양보하는거야 모르겠다 진짜 근데 이 순위가 맞아? 이게 거의 아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물을 맞을지 금을 탈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여러분 팀억은 짱이었습니다 오늘 팀억 짱이었고 정말 좋은데 아 우리 시윤팀은 올라간대로 갑시다 진짜 시민들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우 살짝 잡는 수준이라든지 이거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거죠 이 순위는 당연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결정해주세요 결정 자 이대로 결정하신거죠 그러면 형 어떻게 할거야 석진이 형 맞아? 우리가 예를들어 지금 이대 안갔어 아까 그 사건에 없었어 형이 형무인데 아니 형무 형무 아니아니 여기 우리가 진짜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이대 형 내가 원래 연령이 투표는 한참 전에 한거 아니야 20대 미혼여성이 제일 약해요 원래 원래 제일 약해요 형 아 정말로 근데 내가 너무 어머니들 좋아한단 말이야 나 어머니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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